엔딩을 봤는데 어째서 히든 스테이지가 있는 것이지 이거 스트링을 쓰라는 거군요 여기서 점프하면 애들 안빠지게 잘 보내야겠는데 일단 이렇게 못나오게 못하나 두 군데 관리하기 귀찮아서 일단 넘겨볼까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넘겨보면 어떻게 될지 알겠지 약간씩 나가라 니들 여기 있는 애를 또 어디로 돌려주지 안돼 다 들어간다 이거 좀 애들 좀 막아둘 수 없나 대충 데몬 같은 걸로 막아 잠깐 데몬으로 막으면 다 막히잖아 그냥 평소에 하던 것처럼 여기 막아놓고 여기 애들도 여기 막아놓으면 위로 오니까 여기에다가 도끈끈이랑 불 하나 깔면 알아서 다 죽거든요 нек fucking 조금박스 아냐 양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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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의 양쪽은 양쪽은 양쪽을 양쪽을 잡아둬다 이 비비를 풀어봅시다. 아니 똑바로 안달라가? 야! 아이 참 여기서 또 어디로 달려야 되지? 밑으로 내리면은 이거 방향이 안 맞는데? 내려볼까요? 뭐하냐? 이거 방향 바꾸고 히든 맵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좀 똑바로 못날려? 쉑 쉑 이거 쉬운 일이 아니네 애들이 다 이상한 데로 달려가잖아 야 똑바로 좀 밀어봐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미는 건가? 아닌데요 아 안돼 하푼 트랩은 안되겠다 연약한 애들이야 조심히 다뤄야돼 저기로 민 다음에 아 여기서 빌면 되겠다 돈이 없어요 바리케이트 박아야겠다 아니 잠깐만 밑에서 위로 뭐 와 이거 되게 되게 번거롭다 더 4명 더 넣어야 돼요 아 바리케이트로 제가 멍청했습니다 아 죽었어 차에 치이는데요 데몬 데몬 있으면은 광차 막아줄 수 있는데 우리 친절한 데몬 3명 더 넣어야 돼 3명 더 넣어야 돼 데몬이 광차 멋있게 딱 막아줘야 되는데 공사다 했으니까 2배속 돌려도 되겠죠 공사다 했으니까 스키 스키 erreicht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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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넘어가봐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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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마리 더 가야되네요. 한 놈 더 갑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어렵냐. 차에 치어 죽었잖아. 안댕. 두 마리 더 주세요. 아이 도둑불들 왜 이렇게 빨라. 아이 도둑불들 왜 이렇게 빨라. 아이 이것도 치워봐봐. 아. 대부분은 버버입니다. 터지겠는데. 뭐 끝나기 전에. 아직 하나 남았어요. 도둑불들 왜 이렇게 빨라. 잭팟. 얼락 더 히든 스테이지. 클릭해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밖에 나가야. 들어갈 수 있나보다. 그러면은. 4배속으로 빨리 끝내자. 4배속으로 빨리 끝내자. 분리 터미터 찾았다. Roomись 올려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 땡. 화방이랑 에어컨 앞에 둘 수 있죠? 아, 레일이라서 못 둘걸요? 네, 못 둘거에요. 요거! 아반돈드 카지노 슬롯머신이 언락됩니다. 시크릿 레벨. 내가 보지. 어, 칠칠. 아, 이거 좀 치워봐봐. 안 보여. 태도랭 럭키. 타임 투 테스트 월럭. 님 오늘 시험해보세요. 아니요. 평온심. 전기. 와우. 탱. 탱. 여기를 막아야 되는구나. 근데 막은 다음에는. 잠깐만. 데몬으로 막아야겠는데. 데몬님 일자리 생겼습니다. 길 막 도움 해주십시오. 슬롯머신도 더 넣고. 아잇! 잘못 눌렀네. 아잇! 아잇! 대충해. 음... 데몬으로 길 막고. 슬롯머신. 왜 안 깔리죠? 벽에. 벽에 설치하는 거구나. 아. 제일 어려운 스테이트라구요? 제일 어려운 스테이트라구요? 다섯 유닛을 넣으면. 500골드를 줍니다. 아. 데몬 깔려 죽었어. 이놈이 하 아잇! 해 fic matter 가 retraliner. 으음... 엑에트. 캐리... 캐리는 뭐지? 꽝인가? 꽝인가? 아 50.. 케어워트 50 주는 거구나 꽝이랑 마찬가지네 아.. 잠깐만 또 약간 분위기 싸는데 500골드가 문제가 아니잖아 잠깐만 죽는다구요 500골드가 중요한 게 아닌데 일단 길을 막자 아 잠시만요 아까 이거 잘못 눌러서 초기화되는 바람에 이제 전화가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밑에 바리케이트로 가둘 수 있구나. 아이 데몬님. 우리 데몬 어떡해요. 아 멋진 돌려야 돼. 얘들 여기 모아놓을 수 있네요. 지드를 알아서 떨어지는데. 저기로 돌리려면은. 여기를 막아야 되나. 아 밑에 바리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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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알고 야 넘어가 봐라 니들 들어가 들어가 야 밀어줄까? 5마리 넣어야 500원이야 길이 없어서 바보됐어요 목적지를 제가 다 막았거든요 뭐야 애들 왜 도색깔로 바뀌었어 김민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나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스팅 감사합니다 나나 대문이 다 죽어버렸어 아 도둑놈들 그냥 지나가는데 이거 뭔데 이렇게 어려워요 더 아픈 트랩이 있어야겠다 더 아픈 트랩이 있어야겠다 랜입니다 나가세요 랜입니다 나가세요 랜입니다 나가세요 이상한데 돈 썼죠 아 랜 아니에요 아닌데요 랜아닌다 돈을 너무 이상한데 썼어 여기 일단 막아놓고 밑으로 보내자 진실의 방으로 보내자 대문으로 길박하고 슬롯 머신돌려 대문으로 길박하고 슬롯 머신돌려 대문으로 길박하고 슬롯 머신돌려 뒤에 슬롯 계속 돌려야지 그리고 위에 세는 애들 잡을 수 있게 아이고 안 잡네요 슬론 머신을 돌려요 바닥띠 얘들 다 구방에 집어넣어야 돼요 얘들을 밑으로 보내면 여기로 가죠 여기로 오면 여기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풀어 타고 여기서 계속 위로 날려버려 아 슬롯 안 눌렸네 아이고 샌다 이것들 어떻게 집어넣지? 못 집어넣는데 여기 막아놔야 되는구나 여기 바리케이트로 막으면 선로 따라가다가 선로에 쓰여서 들어가죠 왼쪽에도 막아야겠네요 어떻게 막지? 아 잠깐만 애들 왜 황금색 뜨는 거야 안돼 가지마 너무 세 체력 121 됐어 테몬들 다 달리잖아 테몬들 다 달리잖아 테몬들 다 달리잖아 여기를 막아놓으면 차에 치여서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냐 들어간다 슬롯을 써야 하는 이유는 재밌기 때문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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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력 사겠습니다 요거 사고 하푼트랩이랑 요거 빼 하푼트랩이랑 이것도 빼 이것도 빼 요거랑 요거랑 요렇게 이러면 되겠다 예 라이트닝으로 막합시다 아 핫푼 쓸 거고 스프링 당연히 쓸 거고 바리케이트 한 개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라이트닝 체력 좀 찍자 뭐 딱히 뚫릴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라이트닝 라이트닝을 안전하게 설치하고 아까처럼 잡고 샘이 안되니까 라이트닝을 잡고 깝시다 자푼으로 안전성 보장 도둑놈들 다 사봐야되 육웨이브요? 뭐야 이거 미다스 750마리 나오는데? 어쩌라고요 이거 어떻게 막아 어떻게 막아 미다스 미니언 750마리 어떻게 막아 자 여기 막고 여기 막고 다 막았다 바펀풀 얘를 넘겨보면은 다 막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안 막았구나 자 빨리 돈 쥬 안돼 빨리 막아야되 돈 줘 빨리 돈이다 여기에도 막아야돼 빨리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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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팔자 막어 왔다 미더스 미니언이다 블랙셈 이거 라이트닝으로 하면 되겠네 SSD님 받았습니다 미더스 미니언들 엄청 센데 블랙홀로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푸시트랩 있기는 해요 미더스 미니언 여기 막아야되고 모든 놈들을 라이트닝으로 잡고 이런땐 최대한 나와요. 와 잠깐만! 로프! 아이 양심. 아니 잠깐만 이 스테이지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얘들 너무 쎄잖아. 데몬 한 주먹거리라고. 한 주먹거리라고. 아이 바리케이트 찍을걸. 얘들도 밀어줘야 되지. 여기에 5마리를 넣으면 500골드를 줘요. 저 안에 밀어넣어야 돼. 아 잠깐만. 도둑놈들 왜 이렇게 많아. 여기는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아 여기를 막으면 애들이 안 가는구나. 이렇게 막아내야 애들이. 지식이 들었나. 아잇 진짜. 빨리 힐 그만 틀어. 어렵다. 어려워요 진짜. 여기 푸쉬 트랩. 쭉 깔아서. 계속. 여기 넣어서. 돈 벌어야 되고. 근데 돈 버는 것까지는 좋은데. 돈을 번 다음에 어디다가 써야되지. 돈을 벌어서 슬롬머신을 엄청나게 깔아야되나. 고기야. 사실 돈만 많으면 그냥 바리케이트로 찍어 누르면 되긴 되지. 어쨌든 일단 돈을 벌어봅시다. 어쨌든 일단 돈을 벌어봅시다. 마르면 돈 벌어야겠다. 어쨌든 일단 돈을 벌어봅시다. 마르면 돈 벌어야겠다.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서 슬롯머신을 엄청나게 돌리라는 것이다... 그럼 이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는 약사하니까 이것도 스프링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로 스프링 덮바려야겠다. 잠깐만 너무 많고 빨리 스프링 쿨타임 돌아와야 돼. 아 안돼 들어간다. 미나스 윌리언 너무 쎄고 여기 열심히 밀어넣고 있습니다. 아 파이널 웨이브네 안 쳤네 이거. 바리케이트 러시 해야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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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야돼 와 뭐야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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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것들 야 잠깐만 너무하잖아 잠깐만 야 집중해 빨리 바리케이트 러쉬해 바리케이트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이것들 뭐야 잠깐만 야 니들 뭐야 어디서 그렇게 바글바글 튀어나와 야 이게 바리케이트다 요동들아 바리케이트 맞춰서 바리케이트가 제일 세네 슬로 머신이나 돌리면 되나 이제 와 강원도 와 슬로 머신 와 야 못 닫아 아 내가 슬로 외로 어 터졌어 오버가 터졌어 얘도 아예 터지는구나 왜 7이 꽝중 여기 끼어있는 놈들이구나 여기 끼어있는 놈들이구나 경험치 볼 수 있음 아 아잇 문 닫았었다 아잇 아잇 또 터졌어 또 터졌어 아니 뭐야 이게 이게 슬로 머신이야 이거 완전 쓰레기 없는데요 완전 쓰레기인데 경험치도 0밖에 안줘요 이거 와 경치 70만 벌었네 이 맵에서 직 슬로 머신이 슬로 머신이 연락됐습니다 500잼 주네 와 감사합니다 다 깼다 아아 아 경치도 많이 준다 500잼이에요 500잼 500잼 슬로 머신에 올인하면 어떻게 되지? 아 50레벨이 10,000렙이구나 슬로 머신 한번 돌려볼까 슬로 머신이랑 바다이야기 메타 블랙홀 가자 네 가격만 싸지네요 첫번째 맵이 이거지 퍼스트 블러드 안티구아쏘 안티구아쏘 트랩포스트 도마리 카라쏘 슬로 머신 메타 슬로 머신 메타 컨셉 플레이 꽝이다 슬로 머신에는 부스트가 안 들어가네요 안돼 얘들아 문 때리지마 그러면은 수리하는 거를 들고 오고 어디갔지 문 수리하면서 계속 돌려보죠 문 수리하면서 계속 돌려보죠 슬로 머신 메타 슬로 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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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벌써 터졌어? Prae 번개은 자주 오냐 돈이다 가챠메타 업그레이드요? 안되네요 번개 두개 난다 와우 이마스 슬롯 탑니다 병원시다 약간 격차 두고 돌리는 게 나은거죠 근데 4개 다 돌려도 번개가 안뜸 와우 슬롯 센데 번개가 안떠서 그렇지 세긴 세다 슬롯 몇개 더 갖고 와 아 떴는데 아잇 내가 너무 바깥에서 떴어 꽝이야 서브 꽝이야 서브 꽝이야 서브 꽝이야 서브 꽝이야 서브 와우 근데 이거 솔직히 블랙홀 캐리잖아 블랙홀이 되게 좋네 로보톰이 로보톰이 아 로보톰이 그거 웃겜이에요 고통반내기 하드코어 룬 8개를 활성화하고 클리어하세요 슬롯 머신 딜근 뭐야 올 룬 받고 이거를 방금 그따구로 깼다고? 올 룬도 별거 아니구나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룬 8개 우리